내년 총선은 지난 대선의 연장, 끝판 대기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변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자신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판 리스크가 최대 변수. 또 하나 변수가 바로 이낙연 전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어떤 변수냐.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냐?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일이라고 보다는 지금 민주당이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론이 어떻게 되냐. 또 하나는 한 사람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처럼 인식되면서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무지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활약상이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인물. 미래와 변화라는 키워드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 그런 인물들이면 좋지 않을까 싶은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당정 공개가 새로 정립되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당의 지금 상황을 매우 위기상황으로 보고 내년 총선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우리 당으로 시선이 오게 돼 있죠. 민주당은 어떻게 할래. 지금 이철적으로 선거를 치는 게 맞아? 민주당은 뭐하냐 얘기하는데. 그러면 대통령 한마디에 물러나는 정 이게 혁신이라고 우리 언론들은 보시는 겁니까? 한 주간의 여론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케이스 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 주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 갤럽, 아랜서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속보가 하락했고 한 주간 윤 대통령 지지율 흐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랜서치나 갤럽에서도 지지율이 내려간 결과가 나타나는데 무엇보다도 지지층은 결집할 텐데 중도층이나 무당층, 수도권, 2030, MZ세대는 특별하게 정책이나 지지율을 견인할 만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좀 행보하는 정체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봉신 이사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 한국 갤럽에서는 국민의힘이 높았고 리얼미터와 아랜서치에서는 민주당이 높았습니다. 전반적인 정당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전반적인 정당 지지율은 국정수행평가 문항이 앞에 있어서 뒤에서 정당 지지율을 묻는 한국 갤럽의 결과가 더 순수한 정당 지지율을 반영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 주장님, 내년 총선 지역구 투표 의향 조사를 보면 정권 견제 여론이 더 높습니다. 선거가 넉다리답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추세,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대체로 일반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총선까지 기본적인 기조는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총선 때까지 정치는 생물이고 선거는 미생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할 가능성은 또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통령의 인기 중반에 있는 것은 정권 평가, 또 심판 성격이 강합니다. 그것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파격적인 정치, 이게 나와야 되는데 방금 전에 앞서 정오김 전 의원도 그런 이야기 했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지지율이 화끈하게 올라왔던 게 하나해를 척결합니다. 이럴 때 팍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럴만한 이슈, 또 분수령이 특히 국정운영에서는 확보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다만 한 가지 눈 제거 볼 부분은 그렇게 본다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 야권 쪽에 상당히 유리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꼭 그런 상황만은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이따가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재판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또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내일입니다. 월요일 또 구속정책이 어떻게 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역대 선거 때와 비교해보면 야당 지지율이 바짝 올라오지 않는 것은 하나의 또 변수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 이사님, 조원 씨의 나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내년 총선에서 원내 제1당으로 민주당을 선택한 응답자가 과반을 넘었습니다. 어떤 점을 시사한 것으로 봐야 합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이 56.9, 국민의힘이 35.0이면 사실 이 비율은 강서보선 득표라고 되게 비슷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긍부정 평가와도 상당히 비슷한 흐름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가 차후에 선거 때까지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총선이기 때문에 인물 경쟁력이라든지 정권 심판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정권 심판론이 사그러들지 않는다면 여권은 굉장히 힘들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내년 총선에 이 지표를 보면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지금처럼 정권 심판론이 강세이고 대통령 부정률이 이 정도로 높다면 민주당이 확실히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밖에 없을 것이라 봅니다. 최주장님, 아직 시간이 많아 여러 변수가 있을 텐데요. 총선까지 예상되는 최대 변수 두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내년 총선은 지난 대선의 연장, 끝판 대결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변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자신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판 리스크가 최대 변수. 또 하나 변수가 바로 이낙연 전 대표. 이 변수가 어떻게 작동이. 이게 이른바 친명, 비명 간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어떤 변수냐.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냐?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일이라고 보다는 지금 민주당이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론이 어떻게 되냐. 또 하나는 한 사람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처럼 인식되면서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무지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활약상이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총선 운명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봉신 이사님, 수도권을 서울로 편입시키는 메가서울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61%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분석한 해당 지역에서 조사해서는 찬성 여론이 높은 것도 있었는데요. 메가서울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해당 지역 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높았다고 하는 것은 유선전화, 무선을 섞지 않은 유선 100% 조사였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유무선을 다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이 조사는 무선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때에서 전체 평균, 전국 평균은 61이 좀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지만 서울에서는 69, 경기에서는 65 이렇게 오히려 그 주변에서 더 높은 반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가서울 이슈는 여권에게 사실상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사실 이 메가서울 이슈가 이렇게 크게 떠오르는 것은 강서보선에서 어떤 책임론, 이런 것들을 여권에서 좀 누르기 위해서 이슈를 이슈로 덮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충분히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잠복기로 접어들거나 소멸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수장님, 서울의 민심을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높은 것으로 좋은 C&E AI 조사에서 나타났는데 지난주에 국민의힘의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서울 그 49개 지역구 중에서 우세가 6곳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서울의 민심은 그럼 민주당이 현재로서는 더 우위에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한 표현 같고요. 왜 그러냐면 자동응답 조사는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좀 지지율도 그렇고 우세하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결국 서울이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은 수도권 총선 또 더군다나 서울 총선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의 상황이 왜 이러냐.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도 더 많이 득표했어요. 우세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이 불안정하다. 그런데 지지율상으로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그럼 안정적이냐 우세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민주당도 우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가... 그건 어떤 이유에서죠?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는 않습니다. 총선구도상으로는 그렇지만. 그런데 왜 총선구도나 국민의힘이 더 불안할 수 있을까요? 현역이 많아요. 그럼 현역 프리미엄이 상당히 민주당은 더 작동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지역이 이제는 4개월도 만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서울이 왜 중요하냐. 지금 국민의힘은 서울을 견인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군가 없으면 서울을 견인해 줄 수 있는 전략이 없으면 상당히 선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수도권, 특히 서울 총선을 국민의힘에서는 견인하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이죠. 제가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방금 배 수상님은 정당 지지율을 보면 실제로 민주당, 국민의힘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그런데 어쨌든 내년 총선에 대한 여론 흐름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크게 처지는 걸로 나오는데. 총선 구도, 네. 어느 걸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까? 총선 구도가 사실은 더 기본적이죠. 그래서 이 총선 구도가, 그래서 4년 전인 2020년에도 똑같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그때는 여당인, 민주당이 정부 지원론이 더 높게 나타났거든요. 한 10여 퍼센트 포인트 가까이. 그만큼 이 총선 구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총선 구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정제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혁신이나 수도권을 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국민의힘에서. 이게 매우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김봉신 이사님 의견이 궁금한데요. 어쨌든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김성원 원장은 수도권에서 오차범위 박비인 곳이 다수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한 4에서 5% 우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텐데요. 지금처럼 대통령의 부정률이 높은 상황이 지속이 되면 사실은 국민의힘 쪽이나 또 보수적인 어떤 성향의 평론가분들이 강서 보선을 두고서도 조금 다른 말씀들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처럼 그냥 흘러가면 상당히 국민의힘이 많이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국정심판론. 이게 좀 사그러들 수는 있습니다. 많이 사그러들었을 때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민심. 대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중산층의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고개를 들면 민주당한테도 좋을 건 없죠. 지금 봐서는 여당이 다수되어야 되느냐, 야당이 다수되어야 되느냐 이런 걸로 봤을 때 두 군데가 격전지입니다. 수도권 전체는 아니고요. 서울. 서울과 부산, 우산 경남 그러니까 PK. 이 두 군데가 격전지이고 나머지는 거의 여야가 나눠먹고 있습니다. 이미 나머지는 판세가 다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같은 정도라면 그렇다는. 배 소장님, 부산 여론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 윤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리얼미터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산 여론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당히 우려됩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 잠깐만 우리 MBN에서 준비된 자료 화면이 있으면 부산 지역 여론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더 지지율이 좋아졌다, 어쨌다를 떠나서. 지금 보십시오. 바로 나옵니다. 부산, 우산, 경남. 부울경입니다. 여기서 보면 부정이 꾸준히 긍정보다 높다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겁니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1위 득표를 했던 곳이 부울경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지방선거는 싹쓸이를 했던 곳이 부울경인데 왜 이럴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텃밭이라고 여기였던 PK지역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심지어는 지금 부울경에서 장재훈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울산의 김기현 전 대표는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누적이 된 겁니다. 경제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스 그리고 기대를 했던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론이 누적돼서 확화됐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냐. 일단은 좀 근본적인 지역 혁신 발전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뭔가 이걸 개선하겠다고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5년 뒤에, 7년 뒤에, 10년 뒤에 이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두 번째, 장재훈 의원은 결국 불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부산 여론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지역의 정치 혁신을 위해서 어떤 공천 혁신을 이루느냐. 이 부분이 국민의힘은 매우 중요하지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부산의 민심이라고 보게 되는 전체 여론의 하나의 반전을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장재훈 의원 불출마와 김기현 의원의 대표직 사태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민심에는 어떨 것 같아요? 순기능입니까, 역기능입니까? 순기능인데 이제 시작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도 순기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더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현역 의원들, 중진들에 대해서 또 여기 이 불경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인접 지역인 TK 지역까지 공천 혁신을 완전히 혁명을 이뤄내느냐. 국민의힘이 바로 그걸 지역 민심이 지켜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김묵신 이사님, 김기현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표 유지, 불출마를 원했는데 엇박자가 나타난 것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된 부분인데. 김 대표 사퇴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김기현 대표의 사퇴와 관련된 여론이 바로 반영된 조사는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도를 상당히 낮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지도부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도, 즉 국민의힘 지지도와 비교해서도 대표, 김기현 대표의 어떤 대표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좀 낮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상대방의 야당 대표와 비교했을 때도 낮은 수준이었고요. 대통령 긍정평가보다도 낮았고 과거에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어떤 정당들, 국민의힘 계열이죠. 그 정당을 이끌었던 대표들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였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지금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물러나는 것 자체는 뭐라고 할까요? 여론과 맞물린다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제 대표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같아서는 좀 뭐랄까 다음에 더 으쌰해보자 이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지하시는 분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유권자분들이 아직은 좀 숨지기고 기다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을요. 네, 배 주장님.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얘기도 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싸고 당 안에서 격론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비대위 출범이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비대위로 가야 총선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비대위에 거론되던 초반에는 주로 비대위 위원장도 여러 명이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지금 우리 일요일 오늘 지금 방송되고 있는 MBN 시사 스페셜에 가까워지면서는 한동훈 장관 쪽으로 수렴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 김한길, 또 인요한, 원희룡, 또 안대희, 권영세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지금 뭔가 총선에 파격적으로. 이걸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갬블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박이 될 수도 있지만 뭔가 파격적으로 판자체를 바꿔둘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쪽으로 수렴되고. 뭘, 열린 야당에서는 지금 공격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김웅 의원을 비롯해서 한동훈 장관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정치 경험이 일천하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청에서 대통령 지지청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인물이 또 한동훈 장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 어떤 인물도 누가 봐도 비대위원장으로는 역할을 제대로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라는 쪽으로 이렇게 기결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과연 공천관리위원장은 누가 되느냐. 이렇게 또 선대위원장은 누가 되느냐. 호흡을 맞추느냐가 국민의힘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 됩니다. 김봉실 의사님은 어떤 견해세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됐을 때 어떤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순기능이 될 것인지. 지금 여론조사 공정을 보면 지역구 출마해야 된다. 이런 응답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46.4%로 됐던데. 향후 어떤 역할을 기대할까요? 지금 여론으로만 따지면 지역구 출마를 하시라라는 게 46.4%. 비례대표 출마는 38.5인데요. 여기에서 TK를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물론 표본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비례대표 출마를 묻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의 TK에서는 57.8이 지역구 출마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 희생이라든지 진작성 있게 좀 해라. 쉬운 길을 가지 말고 꽃길만 가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주문일 텐데요. 이런 분들의 의견이 맞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뭡니까? 전 장관, 지금은 장관이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맡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좀 땀을 많이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공천권을 휘두른다든지 이런 이미지로 가면 좀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의견이 바로 자기 희생 정치를 요구하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배 주장님,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도 좋지 않다고 보는 응답이 높은데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움직임 어떻게 전망합니까? 누구에게 어느 정당에 영향을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보입니다. 또 준비된 우리 지지율 조사 결과가 있을 텐데요. 보시면 일단 한국갤럽 조사에서 좋게 본다가 34%, 좋지 않게 본다가 46%, 이 화면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그대로 유지를 해주세요. 좋게 본다가 34%하고 좋지 않게 본다가 좋지 않게 본다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서울에서 보면 좋게 본다와 좋지 않게 본다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정작 호남에서는 별로 호응도가 높지 않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조사에서 무려 71%는 좋지 않게 본답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기 지지층에서는 별로 호응을 못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좋게 본다가 높아요. 그거는 적의 적은 나의 편이다. 이런 인식이 있겠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면 좋게 본다가 5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좋게 본다가 2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원 시에나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낙연 신당 지지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미디어 리서치 조사도 있고 연달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이낙연 신당에 대한 지지한다가 28.5% 이 말은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를 대개는 만들지 못하지만 안 되도록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이낙연 초박빙 지역에서 이낙연 신당에서 후보를 많은 지역에 낼 경우에 어느 당에 타격을 주겠습니까? 어느 당이에요? 이건 더불어민주당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비례대표가 병립형으로 갈지 준연동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병립형으로 가지 않고 준연동으로 간다면 이낙연 신당의 비례 투표. 이 부분도 상당히 민주당에게는 압도적인 부담이나 치명적인 부담까지는 않아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하나만 끝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최근 이낙연 신당에 대한 호응도가 낮아지기는 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신당이 총선용이 아니라 대선용일 수도 있다. 이게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김봉신 의사님,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외에 곳곳에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는데요.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진보 보수 신당 지지율이 10% 중반대를 기록했는데 3지대 열풍을 이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신당도 신당 나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배수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에서 나간다. 분당이나 탈당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신당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소속된 지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묶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현역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많이 데리고 탈당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일 텐데요.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여러 신당 중에서 그러한 분들이 사실은 좀 새로운 게 없습니다. 새로운 게 없다는 게 사람도 새롭지 않고 그리고 주장하는 이념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어떤 가치를 제한하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진보 보수 신당 지지율이 10% 중반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선거에 임박해서는 주요 두 양당으로 가는 흐름을 보일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런데 조국이라든지 한동훈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한동훈은 신당은 아니지만 조국 신당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조국은 조국 신당에 대해서는 좀 지지하는 그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은 어떨 것 같습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명분이 약화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신윤 중진에 대한 비판 또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 또 우려를 드러냈던 것이 이준석 전 대표인데 최근에 이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현명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명분이 좀 약화된 점 그리고 양강 구도라는 거 방금 전에 김봉신 대표도 얘기했듯이 결국은 비대위원 투표 제도도 병립형으로 돌아서는 경우에 신당 효과는 상당히 기대보다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가장 눈여겨봐야 될 점은 어떤 겁니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터지느냐인데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지금 수용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좋게 보는 그런 시각이 가장 낫습니다. 모든 이슈 중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마 이 이슈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지금 수용도 그렇습니다. 정제ne에 대해서 그는 메시지호 3 동농에 대해서가ians